다이너의 구조 현장을 거기, 다이너! 저거, 다이너! 출 ожид! 다이너, 다이너! 일찍! 이건 실제사항입니다. 다이너들의 구조 현장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자! 저희는 지금 다이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고의 구조원인지 같이 지켜보시죠 메시아를 제대로 보여지 마! 나도 절대 질 수 없지! 이 정도 문제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 고고, 로봇쌤! 고마워, 핑! 역시 핑이 최고야! 순식간에 운전사 아저씨를 구해냈잖아! 하지만 트럭은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렉스에게 뺏길 순 없어! 렉스와 핑이 트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트럭을 멈추게 할까요? 달려, 렉스! 네가 최고야! 힘내, 핑! 네가 꼭 트럭을 멈춰야 돼! 큰일 났습니다! 바위가 있어요! 별거 아니야! 왼쪽으로 핑키면 돼! 오른쪽으로 핑켜야 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트럭을 멈춰야 되는데... 어, 렉스! 그쪽 방향이 아니야! 이제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핑키가 있어요! 터모도 있어요! 내가 계산만 잘하면 트럭을 조종할 수 있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세우면 되잖아!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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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 것 같어! 흑! 으악! 으악! 워…. 어? 어? 피키 괜찮아? 어? 피인 괜찮아? 토모 많이 안 다쳤어? 큰일 났습니다! 도로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